서남사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지 이게 뒷간이라는 곳이죠 물론 남녀 구분되어 있는데요 정말 재래식이에요 저거는 문화주로 남겨야 될 정도 잠시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때문에 제가 오늘 만지도 가는 배를 아침에 안내만 하고 바로 이곳 승주 서남사까지 왔는데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 비도 그렇게 오지 않고 서남사 구경하기 정말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